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리우스 대 자크 어 자크 젤리 주워먹기 죽을랑 말랑 오우야 이럴때는 그 다리우스가 그 저 자크 젤리를 좀 뽀개는 그 아우 아 자크 젤리를 밟아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우스님 아이고 다리우스님 놀려주고요 아 뭐야 아 킨드고 뺐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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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겁만 줘 저게 억제기를 아 이 못 썼어 와아 맥겜 파트 어? 해주네 음 내가 죽을때도 니신있다 아 올락도 내려오긴 아 씨발 아 이걸 못했네 아 깜짝이야 내가 죽을때도 무시 랩차도 많이 나겠구만 아 또 이래? 자 6랩 GP 일루와 대가리 박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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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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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? 저 말아서? 바블 내가 갖다 쪼? 나이스! 다시 오페야 드래곤 사냥 중 드래곤은 자크가 먹었고 에엥 아리 아리 참교육 자아 여기서 일단 아리 죽었고 아어우우 아어우우 시원해 아주 오랜만에 파이크 펜타킬 agencies 아어우우 아 어어 으 아 바로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잃어버린다 학생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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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마요!! ㅅㅂ 신공족 진짜 어 나이스 나이스 6랩 타이밍 너 지금 6랩 찍힐 줄 몰랐겠지 오른덕 낚시자 1 빼야될 것 같은데요 못 좋아 빼자 아 가버려 아이씨 꺼져 1 어디까지 오는거여 5랩 타이밍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애랑 할만한데 사이팅 잘하면 아 가자 땅이 좀 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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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게임을 종료받습니다 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